네, 수고하세요. 아, 예, 고객님. 수고하세요. 도와드려야지. 네. 네,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꽃대도 잡고 있고요. 한 손으로 해드려갑니다. 그러니까. 김덕근님, 김태수 의원한테 연락받았을 때 잘 보셨습니다. 파서리. 특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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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파. 모래시, 모래시, 모래시. 야, 모래시, 모래시, 모래시. 다 같이 이 시각 존재해. 다먹고 있는 나의 팬들에 jaw wouldn't she? 그니까 이게 넓지. 가격은 계속 남은 양부를 위해서, 한 손으로 변하는 양부를, 이 양부는 다른 달판를 Voor사심이라고 하셨더라고요. 다 먹은 양부의 Foundry. 그런 소리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여기가 찍어서 뭐해